카네는 결심만 있으면 그가 떠날 수 있습니다. 포트넘이 카네의 후임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으며, 카네가 포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비 회자는 맨시티와 재협상을 위해 제시된 1억 4천만 파운드에 대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충격적이며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카네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떠나고 싶다고 밝혔지만, 현재 포트넘의 상황은 혼란스럽습니다. 포트넘 내부에서도 카네의 존재에 대한 견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황희찬은 최근 트리플 히트를 기록하며, 직접적으로 카네의 대체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0-0 그러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아시아 간의 연결을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포트넘은 황희찬을 카네의 후임으로 선정하고 346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인 지얼루커, 디 마오지오는 5일 한국시간 포르투와 중개인 호어웨이 멘데즈의 개입으로 황희찬 영입을 위해 포트넘이 포르투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투는 황희찬에 대해 30백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으며, 포트넘은 24백만 유로를 제안했습니다. 이 협상에서 약 600억 원, 약 60억 원의 격차가 진행 중입니다. 포르투갈 언론 해커드도 포트넘이 카네를 바이에른 미넨으로 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며, 황희찬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카네에 머무르기 어려워지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카네는 지난 시즌 개인의 초점을 맞춘 전략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경기에 출전하여 서른골을 넣으며 득점자 순위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시즌 포트넘은 손흥민, 황희찬, 판기 노돈벨레 등 공격수들의 부상과 불안정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카네는 여전히 감독 컨테의 전술에서 가장 빛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는 단체 경기 스포츠이며, 포트넘은 카네에만 의존하여 멀리 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카네의 이적 가능성을 높였으며, 그는 이미 2024년 여름까지 포트넘과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도 계약 연장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카네의 올해 여름 이적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들었지만,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엘은 미넨이 카네 영입을 위한 최고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대의 특파원인 크리스천 폭에 따르면, 2월 말에 양측은 올 여름의 이적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또한 카네의 가족이 직접 협상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넨과 포트넘 사이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단 한 걸음만 남아 있으며, 이 정보로 보아 카네의 이적은 시간 문제인 듯합니다. 게다가 정보에 따르면 토마스 투엘 감독이 카네와 직접 만나 대화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이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트넘은 카네를 머무르게 하고자 하며, 클럽 역사상 최고의 봉급을 재활하고 은퇴 후에는 클럽에서 감독 역할을 수행할 것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포트넘이 주인인 조 노이스의 신중한 고려를 받고 있으며, 그는 올 여름 카네를 매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후계자를 영입하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후보들 중에서는 타미 아브라엠이 있습니다. 그는 이란 출신으로 1992년에 태어난 공격수로 국가대표팀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로 중동 지역에서 경기를 하다가 2020년에 포르투로 합류하였으며, 첫 시즌부터 유럽 무대에서 강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2020에서 2021 시즌에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30매 경기에 출전하여 16골을 기록하고 15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2021에서 2022 시즌에는 그는 32경기에 출전하여 20골과 13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과 타미 아브라엠의 동갑내기들의 조합을 다가오는 시즌에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카네의 이적 과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카네는 시즌 시작 전에 미넨과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포트넘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일에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카네가 새로운 감독인 엔지 포스테 코글루에 대한 존중으로 이미 시작된 시즌 이후에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네의 이적 가능성이 그 날까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식 출처에 따르면 카네의 이적 가능성은 여전히 이적 마감일 전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누네는 카네에 대해 1억 4천만 파운드의 제한을 내놓았으며, 이는 포트넘의 최소 이적 요구액인 1억 유로를 웃도는 금액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5일에는 독일의 스카이 스포츠가 미넨이 카네에 대해 1억 파운드, 약 1,440억 원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금요일까지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포트넘이 거절하면 누네는 이런 가격으로의 카네 영입 계획을 단호히 포기할 것이라고 이 정보는 전합니다. 또한 같은 날, 이브닝 스탠더드에 기자인된 킬패트릭도 미넨의 최종 제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금요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격은 1억 유로입니다. 그러나 네비 회장은 이 상황에 대해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미넨의 제안을 거절하고 미국으로 휴가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네는 그들이 정한 기간 내에 거래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카네 영입 제안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들은 이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빌드가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네비 회장은 미넨의 카네 영입에 대한 최종 요청도 거절하고 미국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카네는 마이애미에 머물며 가족들과 함께 2주간 휴가를 보낼 예정이며 이 정보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는 이 기간 동안 그가 네비 회장과 이적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비 회장의 회사는 오스틴으로 마이애미에서 약 320km 떨어져 있습니다. 네비 회장은 이전에 카네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그를 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황희찬이 훈련 중에 카네와 대립하게 된 것은 포트넘의 관계자들이 밝힌 정보에 따른 것입니다. 황희찬은 최근 친선 경기에서 트리플 히트를 기록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의 첫 승리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포트넘에 있는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보여주며 경기에서 3골을 넣었으며 이는 이전 시즌의 전체 골 기록을 단 한 경기에만으로도 뛰어넘었습니다. 이전 시즌에는 황희찬이 그의 경력에서 가장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으며 최악의 선수들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 그는 포트넘에서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희찬과 카네가 훈련 중 큰 갈등을 보이는 것은 카네가 떠날 수 있는 상황에 의해 초래된 것입니다. 포트넘 내부의 한소식동은 황희찬을 비판하며 팀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는 불만을 품고 있는 면에서 카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황희찬은 이전 시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카네 주위의 전술 시스템에 다른 모든 선수들이 희생되는 것이었는데 반면 손흥민 중심의 전술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카네는 항상 자신의 방식으로 뛰는 것을 원하며 이적의 최종 단계까지 그의 야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카네가 없는 상태에서 포트넘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주목한 전문가들은 손흥민 중심의 전술이 여전히 팀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인시켰습니다. 게다가 최근 손흥민의 득점 노력에 대한 칭찬은 통계와 실제 경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포트넘의 전술은 중심이 카네에서 손흥민으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손흥민이 이전처럼 공을 잘 들고 득점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황희찬은 만약 카네가 빨리 이적 미래를 확정하고 팀이 손흥민이 빛날 수 있는 전술에 집중한다면 그 역시 뛰어난 시즌을 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는 중요한 선수이며 카네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황희찬은 카네에 빨리 이적하고 포트넘이 손흥민이 빛날 수 있는 전술을 채택한다면 자신 또한 최고의 시즌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를 표현하였습니다. 손흥민의 팀에 대한 기여 방식은 카네와 다르며 이것이 희망을 줍니다. 카네의 이적 거예 완료 단계에 접어들 때 네비 회장의 휴가를 떠나는 행동은 최후의 협상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포트넘이 손흥민의 리딩하에 이 시즌에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디오를 통해 포트넘을 응원하며 기대합니다. 그럼 이 비디오를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알림 벨을 눌러 저희의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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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